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음료수 리뷰어 햇당콩입니다 하도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리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양유업의 굿노텟입니다 제가 얼떨 이렇게 리뷰를 위해서 공수를 해왔는데 굿노텟 오트 그리고 굿노텟 아몬드 이렇게 두 가지 상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굿노텟 아몬드의 경우 100% 캘리포니아산 최고 등급 햇 아몬드만 사용하여서 저당 그리고 저지방의 음료라고 하네요 또한 굿노텟 오트의 경우에는 당에 수확해서 신선한 캐나다산 헤드오트를 사용해서 고소하게 볶은 오트를 부드럽게 갈아 넣었다고 합니다 이 제품 또한 저지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리뷰를 한 이상 맛을 또 안 볼 수가 없는데 제가 뭔가 아몬드가 끌려서 아몬드 한번 먹어볼게요 음 완전 고소하네요 이거 하나만 챙겨가지고 출처할 때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먹을 시간에 잠을 더 자야지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굿노텟 하나만 있어도 평소에 놓치기 쉬운 영양소들까지 다 넣었다고 하니까 정말 출출하지 않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료수인 것 같아요 아침 대신에 말이죠 제가 내일 아침에 저희 학교에 가가지고 등교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 굿노텟을 나눠줘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늘 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과연 굿노텟을 먹어본 학생들의 반응 어떨지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학생 아침 식사 하셨나요 혹시? 아니요 아니요 아침 식사 대신할 수 있는 굿노텟이라는 음료인데 한번 드셔보시고 맛 설명 좀 해주세요 혹시 어떠세요? 되게 건강해지면서 고소한 맛?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아침 식사 대용으로는 어떠신 것 같아요? 보니까 칼로리도 되게 적고 가볍고 아침이나 소식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매일 아침에 드실 양이 있으신가요? 네 그럼 이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히트가 예상되는 굿노텟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embal.com 또 surveillance